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가려 나의 속을 꼽고 싶어 잘 넘겨까지 잘못 이루는 날이 이렇게 후회하는 내 모습이 자, 나보고 지금 걔들한테 구걸을 하라고? 내 옷 좀 입어달라고? 우리도 인플루언서들한테 맡기면 되잖아 패션쇼는 시장 안 하셨잖아요 패션이 무슨 장사니? 걔들을 초대하게? 배워줄 테야? 응? 늘 잤냐? être 잤냐? 납몿 납몿 то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